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황민영 멘토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셀트리온요. 셀트리온요. 20만 5천원에 산지가 좀 제법 됐는데 왜 자꾸만 내려가기만 합니까? 좋다고 좋다고 방송에서 그래서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. 20만 5천원에 지금 30% 사셨어요? 네. 아 그래요. 방송에서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매수한 다음에 20만 5천원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신 거네요. 네.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가 현재는 지금 아래쪽으로 보면은 한 18만 5천원 정도 가격인 것 같아요. 이 자리가 이제 저점으로 좀 잡혀있고 위쪽으로는 20만 5천원 내지는 21만원 정도 이 정도가 지금 고점으로 살짝 잡혀있어요.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그런데 이 좋은 종목들 이제 이 회사가 방송에서도 괜찮다 좋다. 저도 역시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보유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저도.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이 주가로 본다면 이게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아마도 제가 예전에 그 이 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릴 때 아마도 22만원에서 22만원 정도 이 정도 아마 이 정도를 설정해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. 그런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. 이게 답답하죠. 그런데 이게요. 셀트리온이라도 회사가 안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. 지금 시장이 코스피지수를 잠깐 볼게요. 코스피지수의 주가를 보면 지금 코스피지수조차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. 물론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떨어지고 있을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이거든요. 그런데 그 종목들하고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드물어요. 그런데 항상 내 눈에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니까 그 종목들보다는 좀 약해 보인다. 하지만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이 지금 당장은 횡보하고 있어요. 그래서 주가가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요. 여기서도 한 가지 흐름을 좀 찾을 수 있어요. 예전에 셀트리온의 주가는 여기서 횡보를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는 여기서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 박스권이 올라갔나요? 내려갔나요? 올라갔죠.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다는 건 아직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러다가 또 위쪽으로 한 번에 박스권 위쪽으로 상단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.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장이고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이 빠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장이에요.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매수한 가격이 20만 5천 원이 거의 위쪽에 22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정도 자리는 현재 박스권의 상단 부분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팔기보다는 저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요 22만 원까지 보시죠. 그래서 수입 확실하게 내고 나오세요. 22만 원 오면 그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아래에서 보면 아직까지 계속 매집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횡보하면서 수급이 지금 모아가고 있는 그런 매집이라고 하죠.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져요. 그러니까 이거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22만 원 올라오면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수급이 많으니까 비중이 많으니까 더 이상 사지 마시고요. 네, 수고하세요. 네, 권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